반갑습니다. 오늘도 근거있는 분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서 국내 최대의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시면 무료로 초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8일 오후 7시 청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충북 청주와 충남 아산의 K리그 2 8라운드입니다. 먼저 청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생팀 청주는 개막전에서 서울 이랜드에 승리한 뒤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1승 3무 3패 성적인데요. 15일 열린 정남 원정에서도 0대3 완패를 당했습니다. 7경기에서 무려 13실점, 경기당 2골에 가까운 실점을 내줄만큼 수비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최윤경 감독은 지난 전남전에서 문상윤, 박건을 처음 선발로 내세우면서 반등을 노렸습니다만 득점은 득점대로 안 터지고 실점만 3실점으로 무너지면서 실망스러운 결과에 그쳤습니다. 홈에서도 청주는 40% 점유율이 그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6라운드 김포전에서 90분 동안 단 2개의 슈팅에 그쳤다는 점은 최근 청주의 경기력이 그만큼 쉽게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충남 아산은 2승 2무 3패입니다. 최근 2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가 서울 이랜드전을 통해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그동안 득점이 없던 장준영과 김강국이 나란히 첫 골을 터뜨리면서 분위기를 바꿨는데요. 박동혁 감독은 특히 매경기 선발 라인업과 전술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스트11이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상대팀 입장에선 데뷔하기가 그만큼 까다롭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공격진은 특히 반가운 선수들이 많은데요. 공유열이 이랜드전을 통해 이번 시즌 처음으로 라인업에 복귀해 교체로 출전했고 용병 2월의 태도 3경기만의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원정에서 3경기째 무득점이라는 고민을 풀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7라운드 분위기는 크게 엇갈린 채 사흘만의 맞대결을 펼치는 양팀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나 경기력도 청주보다는 아산이 더 앞서는 모습인데요. 그나마 청주가 홈에서만큼은 최근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면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난 기포전처럼 슈팅 단 2개, 유효슈팅 0개의 경기력이었다는 점을 돌아볼만 합니다. 반면 아산은 좋은 분위기 속에 청주 원정길에 오릅니다. 공유열과 도아레트 등 전방에 무게감이 더해졌다는 점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겠습니다. 원정팀 아산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언제나 스포츠의 100%는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더욱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 초대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시면 초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